그만! 준비한 놈! 너 태권도 다녔잖아. 너 이런 거 안 해? 두 번 번만 돌리기 하나 둘 셋 이거 하잖아. 이렇게 세우고 여기가 땡기게 한 채로 이렇게 돌리고 어? 땡겨 안 땡겨? 그래 이렇게 하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부터 다시 한 번 지킬 거야. 스테이트보드 앞과 뒤가 있다면서 우리 앞을 뭐라 그랬지? 노즈 그래 이 코 왔면 코 노즈 그 다음에 이 뒤를 그래 이 꼴이 스테이트보드 스테이트보드 그래야지 정확한 기술과 난이도에 맞고 있어서 스테이트보드를 타는 거야.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지? 기억 안 날 수 있어? 몸이 기억하니까 이제 품조프라는 걸 배웠어. 앞발 이렇게 올린 다음에 밀고 가는 거 이런 다음에 풋브레이크까지 배웠어. 이 두 가지를 먼저 해볼 거야. 그때는 풋브레이크 풋브레이크 그렇지 잘했어 부드럽게 잘 멈추네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풋조프랑 풋브레이크를 좀 더 연습하고 음이 좀 풀리면 그때 알리 바로 할 거야. 일단 연습 연습 자 그럼 오늘은 알리를 배우자 알리 알리가 뭐지? 알리는 알리는 그렇지 맞아 점프하는 기술이야 점프해봐 제자리 점프 그렇지 그렇게 점프하는 중인데 그 점프하는 순간에 다리를 이렇게 움직여야 돼 해봐 다리를 가슴으로 끌어올려 그렇지 그거를 공중에서 스테이트보드랑 같이 움직여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게 땅이야 이 데크 데크 위에가 땅이야 그래서 땅에서 점프하는 것처럼 우리는 데크 위에서 점프해야 돼 자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점프할 때 본격으로 막 이쪽으로 밀거나 그러면 알았지? 이 점프가 가장 기본이야 발 위치는 어떻게 지내면 새끼발끼라 여기 배 튀어나온 뼈 부분이 있지? 뼈 부분이 스테이트나 가운데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한 손가락 3개 정도 뒤에 준다는 그렇지? 그렇게 두고 앞꿈치가 발이 상에 갔잖아 이렇게 봐 여기 앉는 앞꿈치가 테일 끝 가운데 여기 여기 이 상태에서 가볍게 앉았다가 점프하게 그렇지 옛날에 엉덩이를 테일 쪽으로 펼치면서 테일에 밟아봐 엉덩이를 뒤쪽으로 펼치면서 그렇지 다시 앞쪽으로 옮기면서 테일에 밟아봐 순반적으로 그렇지 자 이거를 점프하면서 그렇지 자 이거를 점프하면서 그렇지 그 시선은 스페이스보드를 봐 근데 스페이스보드를 볼 때 막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보는게 아니라 시선만 아래로 두고 발 위치가 내가 말한 발 위치에 등을 걷는 길을 모르고 이제 가볍게 안고 점프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는거 스페이를 처음에 좀 알아야 되는데 뒤를 먼저 누르는 이유는 뒤를 누르면 앞에가 올라오실거야 올라오는 힘을 앞발로 이용해서 일단 끌어올릴거야 그럼 뒤로 올라가는 힘 때문에 끌어올릴거야 그때 발을 앞으로 밀고 그럼 뒤에가 이렇게 올라올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거는 페일을 그냥 땅으로 차는게 아니라 그 뒤쪽으로 밀어서 찰거야 그럼 뒤쪽으로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올라올거 아냐 그럼 이렇게 앞을 막으면 이 올라가는 힘을 위해서 세일을 잡는 쪽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넷니 뒷쪽으로 차야돼 뒷쪽으로 이렇게 처음엔 그렇게 잘 안되니까 일단은 밑으로 차 이렇게 그리고 앞발 같은 경우에는 탑을 찼다라고 생각하고 발이 이렇게 될거 아냐 발을 이렇게 만들어봐 앞발을 대기탑이라든지 안쪽으로 차서 그냥 옆면으로 끌어올리네 그쵸? 옆면으로 끌어올리 근데 여기도 중요한거 그러면 이 앞꿈치가 이렇게 내려가면 안돼 앞꿈치를 이렇게 당기면서 들어올려요 이렇게 이렇게 정확히 표지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는 팝을 이렇게 하라 그랬때 원래는 이거를 발을 땅에 대는게 아니라 땅으로 타야돼 타야돼 처음에는 이 모든걸 다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가볍게 점프하면서 타는 연습 그 다음에 다리가 결국 칠자가 만들어지거든 칠자 이거를 만들어서 한번 해봐 그렇지 잘했어 좋아 좋아 더 앉아 점프를 확실히 한다는 느낌으로 그치 좋아 발 위치는 항상 똑같은 위치에다가 넣고 연습을 해야지 습관을 고칠 수 있거든 근데 발 위치가 계속 바뀌면 당연히 자세가 계속 바뀌어 관리하는 자세가 발 위치는 한번 할 때마다 똑같은 위치에다가 둔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앉아 앉았다가 점프를 확실히 하면서 좋아 이렇게라도 일단은 연습이 돼야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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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발을 뒷발을 찰 때 그냥 여기서 땅으로 그냥 누르는게 아니라 발목을 쭉 피듯이 해가지고 땅으로 차는 거야 이렇게 하면 땅에서 다그닥 다그닥 땅으로 타면 튕겨 이 창이 튕긴단 말이야 이걸 이용하는 거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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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기서 관리를 했는데 고수가 살짝 틀어졌잖아 그 이유는 뭐냐면 니가 팝을 이렇게 일자로 차린게 아니라 앞쪽으로 살짝 뒤로 타던가 발목으로 팝핑이 팝핑할 때 이렇게 일자로 올라올 수 있는 차이예요 이게 자세를 만드는 과정이니까 처음에 안 되는 게 같거든? 너 지금 저 팝핑 잘해? 저 팝핑 처음엔 어렵잖아 근데 매번 계속 연습하다보니까 조금씩 잘되고 익숙해지잖아 이런 차이예요 내가 알려준 자세의 느낌이랑 그리고 영상같은 걸 보면 그렇게 하려고 움직이다 보면 이게 잘 되는 거야 잘 돼? 잘되고 있어? 보기cja 주인공 생각을 해야지 이건 되게 위험한거 그냥 바로 도드에서 내려오는거에요 근데 문제는 도드를 날렸을 경우에 혹시나 이쪽에 사람이 있었으면 맞았잖아 다리로 지금 밀려오고만 하고 있단 말이야 미는걸로 팝을 치는게 아니라 이걸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해야돼 아 끔찍이 내려 이게 아니고 내리는걸로 짚고 이렇게 올라가려구요 이건 좀 간단한거에요 어 여기서 더 순간적으로 더 빠르게 탁 하려고 해야돼 지금은 뭔가 뚝 탁 연습은 되게 잘하고 있는거야 여기서 더 나아가려면 이런 순간적으로 팍 차야돼 그래야지 그 찬성을 이용할거야 지금 너 점프하기 전에 밸런스가 무너졌어 니가 이제 팝을 차려고 하다보니까 행세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는거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점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넘어주면 돼 점프하기 전에는 양 다리에 동일하게 50대 50으로 똑같이 맞춰놓고 똑같이 점프해야돼 그래야지 공중에서도 어깨가 투평음이 맞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뒷발로 이렇게 차려고 하는걸 너무 위탁하다보니까 몸 자체가 이렇게 앞으로 뚫린거야 그러면 알리로 이렇게 뒤로 넘어질 수 밖에 없는거지 가볍게 앉아 점퍼 제자리 점프하는거랑 똑같아 앞발같은 경우에는 상태도 올려서 옆면 이렇게 끌어올리는 동작 해야돼 근데 여기서 바로 올리기보다는 그냥 처음에 위로 올려 왜냐면 이정도까지 팝이 튕겨서 올라와야 되거든 만약에 여기서 캐치하잖아 그럼 높이가 이정도 밖에 안되는거지 근데 여기서 더 올려서 여기서 민다 이렇게 높이가 되는거지 더 위로 들어 올려서 하면은 이렇게 위로 더 올라가는거야 근데 처음이니까 이 올라간다라는 것만 알고있고 너무 밀려가면 또 몸에 다른 힘이 들어가 또 넘어질 수 있거든 이렇게 이 자세 만지는거야 좋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이 어? 지금 뭔가 느낌이 조금 달랐어 다른거랑 그치? 너도 느꼈어? 느꼈으면 대답해 아니야? 오케이 근데 보이기에는 좀 달랐어 지금 좀 뭔가 뜬거 같은데 살짝 어? 느낌 달랐어? 느낌 달랐어? 네 오케이 그렇게 하는거야 익숙해질 때까지 통화에 쳤다고 하자 도주는 여기다 두는게 아니라 가지고 나도 자기앉은거 나도 연습을 꾸역꾸역 다 타긴 탔다 갑자기 그게 해보고 싶었어? 네 좋아 좋아 넘어질거 각오하고 막 계속 시도하고 그래 봐야 돼 변아 그래서 오늘 배운 것처럼 제자리 알리를 많이 연습을 해야 돼 아까 얘기했지? 젓가락 익숙하게 되게끔 계속 연습해야 돼 시간 될 때마다 그래야지 네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알리가 될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알리 하면서 너무 알리만 하기 재미없다 지루하다 싶으면 이제 푸시오프로 이런데 돌아다니는 거야 파크 저번에 배운 엔드오버 해가지고 이런 기물 같은데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런거 같이 연습하면 돼 오늘 알리 해보니까 좀 어땠어? 저번에 배울 때 알리 뭐 그냥 가능하죠 했잖아 저번보단 재밌었어 재밌었어? 그럼 다음번에는 점프 되는 알리 할 수 있겠네 오케이 오케이 embrace 꺄 감사합니다 Volunteer 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